제주도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안 팔려서 전세 연장해야 하나 싶어서요. 회원은 호랭이 표시의 귀엽네요. 제주도. 제주도 기사 많이 나오던데. 안 좋다고. 제주도 안 좋죠. 네. 서귀포 쪽이라고 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서귀포 쪽은 제가 좀 알죠. 왜요? 왜 알아요? 어, 그럼 알지. 제주도 잘 알지. 제주도는 저도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게 이게 무시랑 많이 달라, 시장이. 제주도는 아파트가 절대 우위종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무슨 택지지구 같은 게 별로 없고 노형지구라든지 사마지구 저기 뒤에. 제주항 밑에 있어요. 그쪽에만 조금 택지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촌이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만 비싸고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말했는데 제주필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필. 망고쌤이 만들어내면 제주필이 뭐냐면 이게 3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집장사들이 막 50호 미만으로 짓는 거. 건설 면허가 없으면 50호 미만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50호 이상 짓는 건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제주도는 대규모 택지나 이런 게 또 잘 허가가 안 나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탈라산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낮아요. 아파트 자체의 상품성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 동네 제가 망고쌤 말로 제주빌 3층짜리 해가지고 한 10개 동 이렇게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실제 제주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도 극소수는 되게 비싸게 주고 노형지구라든지 사마지구 이런 데 사마지는 조금 떨어지지. 노형지구 이런 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빌라, 맨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외로 이게 금리라든가 금융 환경에 따라서 입주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이 아파트는 적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직장사들은 집을 공급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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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입주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안 올라가더라고. 나도 제주도에 물려 있는 거 있거든. 언제 또 제주도까지 가서 투자하셨어요? 아파트요? 아파트 샀죠. 지금 이제 그래서 제일 큰 평형으로 신청해놓긴 했는데 진행 중이거든. 조합원 분양 신청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 지금도 공실이고 옛날에도 공실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거죠. 아 그냥 빈집으로? 제주도에 이제 뭐 39평짜리 아파트 딱 이렇게 막 좋잖아. 나중에 내려가서 지금 공실이야.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막 중국의 애들이 많이 와야 돼. 그래야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약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수유와 공급 이런 걸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아파트 공급이 계속 없었어요. 입주 물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해놓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항상 낮았는데 가격이 대개 아래위로 편차가 심하더라. 금리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5억 이상의 아파트 집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올랐어. 한라산 중턱에 있는 목장 이런 거 중국인들이 경매로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5억짜리 집 다다다다 지어가지고 중국인들한테 분양 쫙 하면서 그 돈들이 어떻게 제주도 시민들한테 갔을 거 아니야. 그 돈들이 막 돌면서 노영지구 떡상하고 막 전체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확 오르니까 쭉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안 되고 다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저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로. 장기로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틸려고요. 실제로 제주도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서귀포 말씀이시면 아마 서귀포면 서귀포 축구장 건너편에 있는 나즈막한 그런 거 아니면 분양권이면 저기 뭐야 저쪽일 것 같은데 왼쪽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전세 만기 왔는데 안 팔리면 그냥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다시 그럼 붐이 좀 풀 수 있을까요? 중국 쪽이라든지 금리. 금리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4년 뒤에는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얘는 또 20년 지나면 재건축이 돼. 여기는 또. 바닷가. 그 재건축 연안이 20년이야. 그래서 습기가 많고 모래가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재건축 연안이 20년이에요. 그 주구환경경제법에는 30년이라고 하면 못 박아놓지 않고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20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문을 한 번 일으키려고 하다가 쑥 꺼져버렸지. 저도 제주도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 몰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안 팔고 들고 있을 거다. 또 언제 펌포 올지 모르니까. 진안장이 펌포 되기 전에 한 번 확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서귀포 안덕면에 7년 된 아파트. 17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7년. 7년. 17년에 입주했나 보죠. 안덕면. 음. 그러면 연세받고 계셔야지. 뭐. 어떻게. 아. 아. 왜 아예요? 여기 알지. 왜 아세요? 제주도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남제주 발전본사주택. 이런 거. 이런 건가 봐요. 여기는 좀. 어휴. 잠깐만요. 안덕면. 눈에 잘 안 누르시는군요. 잠깐만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하죠? 왜요? 아니에요? 그나마 여기는. 그러면 좀 난데. 중문이 조금. 중문이잖아요. 안덕면. 와. 안덕면은. 와. 금시초문이네. 안덕면은 갈침부터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여런데는 대주포르나나 있고. 이런 데. 서귀포시청인데. 여런데는. 이런 거 괜찮거든. 이런 거. 강정지구. 아. 말씀해 주시네요. 코아루 푸르나임. 이라고 합니다. 코아루 푸르나임. 이름이 어렵네요.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고. 또 웃긴 게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무슨 사람들 거를 신경을 되게 안 쓰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집 사고 이러면 신경을 별로 안 써. 내놔도 반응도 없어.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 인연도 버텨죠. 안 팔릴 겁니다. 제주는 네이버에도 안 올리고 오일장이랑 교차로 같은 데에 올리더라고요. 제주 오일장 같은 데다가. 찾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 오일장. 거제 얘기 좀 하십시오. 거제하고 울산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아니 왜 나한테 그래. 거제도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거제와 울산. 나만 관심 있나? 아니 어떻게. 보자. 거제도 신축 장검축 공시를 두고 있습니다. 입주장이 지금 가격은 지나치다 생각해서 마피 1억인데. 마피 1억인데. 마피 1억에 사서 마피 5천에 던진다. 혹시 거기 바닷가에 있는 거. 이 편한 뭐 이런 건가? 내년도쯤 매도할 예정인데 거제도 전망은 어떠신가요? 믿었던 인력 수급도 캐파가 많이 줄고 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인원은 거의 다 찼다고 하네요. 거제도는 항상 그랬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2018년 이럴 때도 그랬어요. 막 24평짜리가 8천에 낙찰되고 그랬었거든요. 신축기. 도시는 작은데 중화학공업 경기가 조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 확 들어왔다가 또 반대로 쓸모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 경기에 많이 휘둘리고 소도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강성남도 거제시 한번 볼게요. 거제시 보면 이제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작년에 많았고 올해도 많았고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년 평균인데 파란색이 적정 물량이란 말이에요. 10년 평균으로 보면 엄청 많이 입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어차피 올해가 깔딱고개이긴 한데 입주장을 어떻게 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입주장을 어떻게 칠 거냐. 전세도 안 구해지고 나 구해도 너무 싸게 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대출로 때려막아가지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질 거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마피 1억에 사가지고 마피 5천에 파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되면 한 바퀴만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얼른 팔아가지고 주택수에서 제외 돼서 어떤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팔아야 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 제일 어두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아마 이거 그길 거야. 호나마나야. 아마 여기겠지. 조감도 보면 끝내줬거든. 어디 갔냐. 그 제도. 여기. 삼성조동수 옆에 여기. 거제 유로스카이. 여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해갖고 보면 조감도 옛날에 요트 쫙 띄워놓고 쫙 해갖고 바다 비우고 홈플러스 있고 NC 백화점 있고 이런 데가 보면 옛날에 여기가 그랬고요. 아주 옛날에 여기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해먹었고요. 누가 뭘 해먹었고 이쪽에 신축 있잖아요. 입주할 때 이때 24평 낙찰 8천만 원대 되어버렸었어요. 저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여기가 옛날 동네 고현 여기가 특산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반듯한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살만했고 그다음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수월동 이쪽으로 갔다가 수월동 여기에 줬거든요. 학원도 좀 있고 여기 사이에 학원도 좀 있고 그랬다가 여기 지으니까 여기를 완전히 갈 거다. 옮길 거다. 이래갖고 근데 좀 봐도 그럴 거 같잖아요. 보면 여기 구조심 인프라도 다 있고 여기 다 수박수박 수박 다 있고 다 보면 좋아.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NC 백화점까지 있는 동네였잖아요. 진주에는 백화점도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삼성조선이 있고 대우조선이 있고 조선소들이 많으니까 연봉 고연봉자들이 많으니까 비싼 데는 비싼데 연봉 대비하면 너무 싸거든 지금 비싼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주택 수만큼 많냐 이런 문제죠. 동쪽이고 공업지대고 중화공업 위주로 되어 있고 약간 그런데 주택시장의 특징은 왠지 서쪽에 있는 들이 많은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초보자들은 30만 50만 이하 도시는 안 가는 걸로 합시다. 그게 차라리 난 것 같아요. 당분간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글쎄요. 버틸 수 있다면 2년 뒤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 마피 1억에 아 마피 1억에 사서 5천에 판다고? 마피 1억인데 마피 1억인데 그냥 그냥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마피 1억까지 와 있고 마피 5천 정도로 회복이 되면 그냥 정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분이 분양을 받으셨는지 중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피가 상당히 많이 붙기도 했거든. 여기라면 여기 유로아일랜드라면 아 그래요? 피가 붙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막 가학부 막 서루 사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화학공업 경기 돌아온다. 이게 동쪽에 있는 도시고 산업도시인데 마치 서쪽의 들이 넓은 도시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대장 동네들이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여기 수월동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런 도시들도 안 좋아하거든. 한 군데가 계속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수요는 적은데 수요는 적은데 주택은 경기에 따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데는 조심해야죠. 소도시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안 하는 걸로? 네. 50만 이하 도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걸로 초자들은 그렇게 합시다. 한동안. 이게 뭐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유동성이 철철철철철 넘어져 올리면 또 끝에 가서 또 단타 치는 걸로 합시다. 철철 넘칠 때가 또 오겠죠? 모르죠.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